S.A.C.P. 173 늦은 밤 야근 중 2명 으으으으 며칠째 야근에 목이 너무 뻐근해 아 안되겠어 김대리 우리 일 끝내고 마사지 받으러 가자 기가 막힌 데가 있어 피로 푸는 데는 무엇이 최고지 마사지 어서오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아 이뻔 이런 데가 다 있어 자 김대리 눈만 감으는데 이제 아 네네 눈 감겠습니다 이렇게요 슉 으응 어어 귀여워지 한검 Buddhist기 덕산 벨구위 오징어 룩케잔 SCP 173 마사지로 돈을 벌지 한 공 deep 쇼핑을 하러 옷가게 했기 excellent 으? 으응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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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옷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럼 좀 큰데 사이즈 파드릴게요 어어 으음 으응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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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에이 전교 꼬치네요 네네 돈이라며 여기 있습니다 묵고 더블로 갑시다 1억을 더요? 실은 마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벅대만 보내주신다면 1억쯤이야 다음 날 내가 영철군인가? 뭐야 이 꼰대는 이봐 아줌마 공부 안 한댔잖아 난 지킬거야 내 인생을 아 진짜 통신조작 넌 오늘부터 1등이다 네가 아니라 앞에서 1등이다 오늘부터 수능까지 2시간만 잤다 밥 먹는 시간 빼고 공부만 한다 이제부터 공부가 너의 예인이고 공부만이 너의 전부다 아이디 1년 후 하버드에 입학한 영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호호호호 에이 하버드는 예상도 못했네 돈 더 받을걸 에이 SCP-999 고문을 받고 있는 스파이 어서 불어 이 자식아 아무리 고문해봐라 내가 말할 것 같으냐 차라리 날 죽여라 악 독한 녀석 고생이 많군 비켜 이제부터 내가 하지 아무래도 소용없어 걱정마 이제 곧 말하게 될거야 아무리 고문해봐라 난 절대로 어? 저건? 어? 설마? 안돼 하지마 하지마 야메테 야메테 잠시 후 녀석이 불었어 범인은 뱀의 손이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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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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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al 태양방... 이 곳이 바로 폭우스가 선정한 그 방?! 그래! 이 곳이 바로 10분만 있어도 피로가 사라지는 태양방이지 발기장 vér 아저기 악... 피로 풀려 풀려 음... 바로 이거야~! 하 stall 태군 사장님이 운조 좀 더 높여 갈래 aced 태양검 불타거라 불타거라 어휴 부끄럽군 도넛수 관하에 발요 SCP-001 삼겹살집에 온 두 친구 이거 대박이야 고기 육즙이 기가 막힌다 입에서 녹는다 녹아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BJ특공대도 나왔다며 한번 먹어봐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? 태양삼겹살 2인분 주세요 태구나 삼겹살 2인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태양검이요 불타버라 넘어새 넘어새 살살살살 바깥쪽은 약간만 올리고 살살 타워라 이거 끝대로 빨리 진리방 가야 돼 SCP-201 이곳이 무릎도 치고 갈 용한 점심이라고 응 이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려준대 진짜 대박이야 어서 들어가 보자 SCP-239가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까요? 무언가 전하는 SCP-239 점을 보고 기분 나쁘게 나오는 두 사람 치 말도 안 돼 그러게 말도 안 돼 뭐라는데 따보고 이번 달에 결혼한답다 여지껏 모탠솔로의 비유가 있는 나한테 그것도 유명한 여배우랑 결혼한데 나한테는 이번 달 안에 20억이 생긴단다 백수인 나한테 뭐라 해둬야 돼 한 달 후 로텔팅이야 이럴수가 20억이야 차라리 차라리 네 내 말이 맞쥬? SCP-073 블락호 도전다다 뭐야 애속이잖아 만만한 상태가 아니야 천적이 99승 99 케오야 이제 99승 1패가 되겠네 경기날 SCP-106 먼저 치다니 나의 핵주먹이다 나의 핵주먹이다 뭐야 카운터 탱인가 내가 치러 가는 순간 너의 수법이 잘 통해 받아라 SCP-106 사람 한 명만 20년만 데리고 있어 주시죠 저 아시죠 류지태입니다 류지태 에이 군만두가 3천원이라고 치면 하루 3끼 15,000원 20년이면 1억 950만원입니다 이게 성불입니다 그리고 20년보담요 2억터에서 20년 보관료 2억터에서 2억터에서는 2억터에서 3억 950만원입니다 비가 와 아이 30년에 10년 후 야 이놈이 시키다 구만둔 possibilities 여기 있다 아 구만둚 X나 맛없어 어느 중국집이야 X나 맛없네 사람이 배달달이 왔습니다 짜장면 하나, 짬뽕 하나 더 배달있어요 알았어 사줄 필요 뭐 있어 내가 중심 차리면 군만떠 줄든지 STCP 3008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저 녀석 때문에 승진이 날 나왔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다음날 이케아 매장 앞 아니, 이곳은 왜 보자는 거야? 짜증나는 녀석 앗뚱 매장 안에서 봐 금방 갈게 아무도 없는 매장 안? 뭐야?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? 부들고 치고 있는다 오사와드 쇼 오사와드 쇼 오사와드 쇼 만자 쇼스토리